이번 삼성전자 인사의 핵심은 보신 대로 경계현 한종이 투톱 체제 구축과 정현호 사장의 부회장 승진을 꼽을 수 있습니다. 이들이 어떤 임무를 맡아서 뉴삼성을 이끌게 될지 계속해서 류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. 경계현 신임 반도체 부문장은 삼성전자에서 메모리 반도체 개발을 주도하며 성과를 낸 반도체 설계 전문가로 평가됩니다. 특히 지난해부터는 삼성전기 대표이사를 맡아 역대 최대 실적을 이끌며 경영 능력도 입증했습니다. 경 부문장은 김기남 부회장이 초석을 닦은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0을 본 궤도에 올려야 하는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. 한종이 부회장은 삼성TV를 15년 연속 세계 1위 자리에 올린 주역으로 꼽힙니다. 앞으로 가전과 TV, 스마트폰 사업을 총괄하면서 전사 차원의 신사업과 신기술 등 미래 먹거리 발굴을 주도할 전망입니다. 한 부회장은 다음 달 초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에서 기조 연설에 나서 삼성전자 세트 사업에 새로운 비전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. 이재용 부회장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정현호 부회장도 경영 전면에 나섰습니다. 정 부회장은 미래전략실 해체 후 사실상 삼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사업지원 태스크포스장을 맡고 있습니다. 앞으로 삼성전자의 중장기 사업 전략을 세우고 전자 계열사 간 시너지와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. 기존 3대 사업군을 2대 사업군으로 통합하면서 이른바 유삼성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. 또 이재용 부회장은 아직 사법 리스크가 남아있어 그의 복심이라 할 수 있는 정현호 사장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여집니다. 삼성전자는 정기 임원 인사와 조직 개편도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. SBS 비즈 류선입니다.